6분이 넘었습니다 저롤 Franz 롤 존망인 것 같은데 지금 롤.. tis 롤 존망 나 이거 퀴수 할때 본 거 같아 아니 아무리 미드탑이라도 아니 이게 지금 저녁이란 말이야 지금 11시 30분에 지금 큐가 6분 50초를 넘어가는데 이게 아 이거 게임 망한 것 같은데 이거 약간 어? 아 지금 아니 아무리 평일이라도 어 걔 잡혔다 감사합니다 자 흐웨이 서폿이라고 아 이럴수가 아 미드 뭐 밴하지 미드 뭐 밴해야 될까 아 야스나 밴하자 아 지금 바꿔주기까지 했는데 내가 저거 피까지 뺏어가기는 좀 그래 평상 20% 대상으로 디도스 건다는데 형은 하위 10%니까 디도스 안 걸리는 거지 아 제라스트 노티드 뭔가 생존이 좀 되는 미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제라스트 노티드 뭔가 생존이 좀 되는 미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모르겠다 픽트로나 으음 요새 이 시간외공 물약이 그렇게 좋다던데 야 시간외공 말고 아 그 뭐지 그 어 삼중물약 삼중물약이 그렇게 좋다던데 빅토르 4티어라구요 흫흫흫 흫흫 흑흫흫 폭풍의 결집이나 들어야겠다 아 이거 빅토로로 로아나 갈까? 갑자기 로아 말이 없네 빅토로로 로아가는 거에 대해서 님들 어떻게 생각함 아 뭐 딜은 안 나오겠지 별로야? 아 근데 일단 양피지부터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가 됐든 간에 아 뭐야 왜 왜 왜 연훈이 왜 선템으로 돼 있지? 아 요새 대천사부터 가나? 어 그래? 아 일단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자 요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야겠어 이게 미드님 가정인지만 봐줄 수 있나요? 오케이 일단 여기다 와드나 하나 박을까? 와드 하나 딱 박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뭐야 뭐하는 거야 이 놈들 미친 놈들 아냐 이거 어? 신발부터 사야겠다 이거 제라스는 항상 비꺼워 신발을 사야지 적을 피할 수가 있어 물론 이제 모빙을 잘하면 신발을 안 사도 피할 수 있겠지만 제라스가 불리해 좀 불리한 상성이긴 해 좀 빡세 좀 빡세 좀 빡세 좀 빡세 좀 빡세 죽지만 말자 이거 제라스가 나보다 잘한다 제라스가 나보다 잘한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아 저건 좀 피하기 힘든 것 같아요 아 저건 좀 피하기 힘든 것 같아요 지에스는 포기합시다 여기 왔다올라나? 형 오늘은 그거 아네? 제라스 스킬샷 쫓네? 베리거나 부패다 이거 아네? 적을 처치했습니다 집이나 갖다 하겠다 나도 신발을 딱 싸와 신발을 딱 싸우고 혹시 제 롤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개못하는 사람 처음 보죠 놀라지 마세요 가끔 놀래 보고 어 씨발 이거 사람새끼인가? 이러면서 놀라시는데 그렇게 놀라실 필요 없어 원래 제 방송은 개못함 참고로 튀어는 브론즈 ㅋㅋㅋ ㅎ ㅎ 튀어는 브론즈 ㅎ ㅎ 오늘따라 대포 안 흘려서 몰랐습니다. 괜찮은데 근데 저거 판정이 되게 좋네? 몰랐는데 생각보다 판정이 굉장히 좋구나 좋아 안죽으면 돼 안죽으면 돼 뭘 죽으면 그만해 근데 아마 트위치 치즈직 통틀어서 내가 롤 제일 못할걸? 아 농담 진짜로 뭘 자랑은 아닌데 그냥 놀라지 말라고 흐핳 흐흐핳 흐하핳 흐흐핳 흐흐흥 아 천하대일 롤못 대회 같은거 열면 되있어요. 1분당 CS 5개 기적적이다. 1불로 난 빼라고 핑 찍었어 난 지금 아무튼 난 지금 아 아 후웨이가 싸기 시작하는군 집이나 갖다 하겠다 괜찮아 괜찮아 내가 이겨줄게 아 아 이기는 거에요? 아 오 아 아 아 아 아 제라스 잘한다 오 나이스 어쩌어 오케이 그렇지! 나이스! 으아아아! 아 어 아이 궁키고 달려온다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 이건 좀 힘들지 아 미쳤나 이게 아 지금 날 빙다리 핫 빠지러 보는구만 아 미쳤나 이제 우나 아 포탈을 파괴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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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치가 있었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꽤 어 자 뒤에서 저게 뭐야 지금 뭐가 튀어나왔어 잠깐만 일단은 비교한 가면을 가자 리치베인 가자고요? 리치베인도 좋은데 저는 약간 그 리안드리의 고통을 가는 편이에요 이게 체력도 달려있어가지고 아무리 리안드리가 이제 구데기가 됐어도 난 여전히 쓸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흐흐흐흐 아 후웨이 개차 맞는다 야야 죽겠다 저거 하아 그냥 오우 어허허허 ㄱ 이게 맞춥뿅 아 어허허허 이게 맞춥뿅 흐흐흫 흐흐흫 흐흫흫 아 전멸을 옆으로 탔어야 되는데 흫흫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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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흐흫 괜찮아 괜찮아 우리 후에 있다 우리 칠대스 후에 있다 지금 자 지금 흐름은 우리가 이기고 있는 흐름이야 지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극딜 유저 초극딜 야 초극딜 왜 너 극딜 아니야 너 왜 극탱이야 지금 어? 왜 언행 불일치야 어? 극딜 유저라며 야 잠깐만 바루스가 위험해 구하러 가야겠어 아 근데 너무 순식간에 녹는걸? 아 이거 바텀 웨이브나 받으러 가자 모델이 지금 탑에 고속도로를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급할 필요가 없어 요즘 상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적이 일찍 날 뜨고 있습니다 한 물단 영절이군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흑 흐흐흑 흐흐흐흐흐흑 김 선지의 무사 또 죽어? 역시 패이커스 승이야 닉네임이 뭔지 바로는 나왔다 아 이게 1350원을 모으고 싶은데 마이랑 맞딜은 좀 힘든가 한 라인만 더 정글 먹자고 아 먹을 정글이 딱히 없는데 아이고 아 후에이가 와딩을 하려고 하는거는 욕심이 아닐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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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먹네? 어? 아 바론 안먹는구나 이득을 한번더 챙길라고 이게 와드였나? 아니 이게 비벼진다고? 야 그거 갈까? 흡혈? 흡혈 갈까? 아 이게 신화템에 사라지니까 뭔가 그냥 꿀리는대로 템을 가서 참 좋네 이런건 좋은데 총검이 아니라 그거 있잖아 그거 뭐지? 출자 아이가 좀 이상한데? 흐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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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흫 흫 흐흐흐흔 아 이거 가야겠는데 저거? 너무 많이 밀리는데? 일단 막으러 가자 어 위험하다 이거 여기, 여기 도사리고 있을 것 같아 딱 여기 욕먹으러 가는구나 트위치가 어디 있을까 용 쪽에서 뭐 진을 치고 있겠지 아마도 이건 줘야되지 않을까? 너무 늦는데? 못먹지 마인델이 못먹지 마인델이 역시 브론즈 게임 30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군 40분 게임 예상해 봅니다 이래서 폭풍의 결집을 들어야 돼 이놈의 새끼들 게임을 끝낼 줄을 모르거든 지금 MMR이 브론즈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다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일단 템파워져 나 이거 사올래 폭풍새도 폭풍새도를 사고 그 흡혈 뭐지? 그 흡혈되는 템 뭐지? 그 이름이? 그 균열, 균열이었나? 아 그래 균열 균열 생성기 아 근데 이거 목, 안 가질거 같은데? 아, 안, 아 구림? 딴거 갈까? 딴거 가지? 악의 나가라고? 악의가 뭐지? 오늘 악의가 뭐임? 악의 무슨 템이? 웅례라고? 악의, 악의, 악의 heav여 좋아, 우리가 밀고 들어가면 된다니까 또 야, 사실 이 조합이 밀리기, 밀리는 조합이 아니거든요 하핰,ㅋㅋ 멈추지 않아? 브레이크 고장 났어 니네들? 멈추지 않아 야 마이도 멈추지 않는데? 마이가 지금 여기 숨어 있을 것 같다 아 이렇게 불안하네 웨이브나 막자 일단 뭐지? 해보겠다는거야? 아 나 궁을 안 썼네? 아 나 궁 애 쓴 줄 알았지? 아 방금 썼어요 아 방금 썼어요 내가 오는지 말하기가 부족하는데 저한테ν 넉넉한 ЖУ behaviors 난 너무erap Moving 그중 ㅇㅙ ㅇㅆ 흐흣 흐흣 역배걸걸 역배걸 걸 역배걸걸 역배걸 역배걸 걸 역배걸 역배걸걸 역배걸 서포시 나 한판 해야겠다 아 퀴도 빨리 안잡히는데 서포시나야지 이건 좀 빨리 잡히나? 오오! 지금 진짜 잡히네 이거 바로 잡히네 아... 감사합니다 아 아니요? 뭐 밴나지 바텀? 바텀 요새 좀 꼬은 애 뭐있지? 니코? 제라스? 아럭스 개꼬, 개꼽는데 이거 아 글쎄 마오카이가 꼽다고? 오케이 꼬은 애들 밴해야지 아니 후에이나 브랜드 서포트 하려면 마오카이 밴 해야 되는 건 맞아 요새 메이지 서포트 설 자리가 없을 텐데 여기서는 세상의 그런 이치를 따지시면 안 돼요 이 세상 MMR이 아니기 때문에 뭐야 후에이를 가져갔다고? 안되겠다 세상을 불태울 준비를 해야겠군 아씨 오늘 후에이를 한 판을 못하네 그냥 세상을 불태울 준비를 해야겠구만 이게 좋아 이게 좋아? 그냥 60억 얻는 게 낫나? 뭐가 좋지? 요것도 많이 드는 것 같던데 이게 라인전 세다고 아 나 스펠? 어 저만 초반에 좀 센 걸로 갈까? 이렇게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한번 가보자 서포트은 고정이 좋습니다 아 시 리싱 있네 상대방이 상대 바텀 뭐야 후에이 서포트야? 탑이 누구냐? 탑이 누구야? 탑이 누구야? 탑이 애씨야? 어 어 아니 근데 그럼 모델이 좀 힘든가? 그렇지 않나? 이게 뭐지? 아 잠깐만 서포트 탑 뭐가? 아 잠깐만 서포트 브랜드 탑 뭐가지? 시발 정신 차려 지도? 이거야? 시발 이게 뭐지?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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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나 웅장한 북음 한번 틀어야겠다 오랜만에 웅장한 북음 말이없네 어디선가 리신의 퀴가 날아올 것만 같군 딱 다 이 다 이 이 이 것 같애요. 아! 붙여넣기 안돼! 아 이거 붙여넣기 안되네 이거 아 이럴수가 이건 뭐지? 때려야되나? 이거 지도는 뭘 해야지 이게 골드를 얻어요? 타곤산도 되고 주문검도 된다고? 뭐야? 아 그냥 암흑캐나 하면 돼? 아 뭐야? 씨 뭘 해도 되는 거야? ㅅㅂ 서폿 왜 도와줬나? 잠깐 타곤산도 된댔지 정신 나간거 아니야? ㅆㅂ 잇0 잇0 엇0 테이블 밑에서 대신해주는 가동이면 되죠 슈가 빗나갔네 뺍시다 뺍시다 슈가 살짝 빗나갔네 슈가 살짝 빗나갔네 슈가 빗마일 저거 QW 날릴라고 까붓는거 봐라 아 그거가 되는데 나 그 뭐지? 이거 이거이거이거 요즘 핫하다는 아이템 이렇게 열심히 뺐는데 후웨이 스킬은 홍구에 가끔 피가 되네 야 원래 그 후웨이한테 함부로 까불면 안 돼요 후웨이도 좀 졸라 센 애라서 하지만 나는 후웨이를 죽였지 dissi를 못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낙지한 그 후웨이 스킬 난 결국 해야될기 아 이거 올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와드체크가 안 돼서 올 것 같아 이거 아니다 안온다 안온다 지금 탑라인에 있다 지금 지금 저 뭐지 웅프 아닌가 웅프지 뭐야 이거 1 뭐야 이거 지금 와드가 찼다는 얘긴가 이거 와드인가 아 와드구나 이거 어 어 히힛 궁찍고 집 갔다오자 안 돼 우리도 샤코에 개입이 있어야해 이대로는 안 돼 도와줘 도와줘 저거 봉산탈춤 샤코 아니야? 도와줘 샤코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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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궁이 없네 집 갔다 오자 죽을 뻔했네 적을 처치했습니다 와 진짜 브론즈 게임 같다? 브론즈 게임 맞는데? 흫흣 어 혹시나 나 또 집가야된다 해야 된다 아 나 흐웨이에 키 W가 날아온다고 어 위험해 뒤에서 백업 해야돼 이거 이거 Q를 한..한번 꺾고 써야겠다 Q를 바로 쓰지말고 보니까 이게 2를 맞은 다음에 애들이 무빙을 치네 심바를 먼저 사줍니다 어 우리 과학이 드디어 킬을? 아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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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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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감을 가져 난 브랜드잖아. 응? 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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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또 또 이거 지랄 임명하려고 또 이거 왜 이거? 뭐야? 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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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때 또 아드 박아줘야지 이럴때 또 아드 박아줘야 이럴때 또 아드 박아줘야 저야 개새끼 어어어억 파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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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미안. 아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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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